여러분의 투자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리스크는 줄이고 고민도 줄일 수 있게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특집으로 마련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낙현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올해 시장이 많이 출렁이고 하락을 하면서 많은 신규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리스크도 사실 주식이 워낙에 크고 또 밤잠 설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투자가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보다는 좀 덜 위험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요. 그러면서도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은 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절세와 중위험 중수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말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분산을 하면 위험이 낮아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한국 주식이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주식 시장이 계속 혹은 꾸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같이 분산을 했어도 같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즉 주식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 주식만으로 자산을 갖고 있게 되면 실제로는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 평소에는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주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락만 시작하면 다 같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도 보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올 3월에도 그런 시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경험에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떨어질 때 손실을 좀 줄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중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좀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긴 한데 시중금리 대비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주식을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주식을 포함한 채권이나 부동산, 금과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을 해놓으면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준하는 그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고 분산 효과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한 자산만 단순하게 분산 투자하는 걸 넘어서 각 경제 상황이 국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네 가지 국면을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각 국면에 맞는 자산들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년에 이제 4계절이 있듯이 경제 국면에도 이제 4계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계절에 맞는 각각에 맞는 자산들을 보유하면 되고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는 전략을 리스크 페리트 전략, 올웨더 전략, 4계절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투자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유명한 분들 좀 많이 찾아보셨던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레이달리오가 또 이제 올웨더 투자 전략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사실 올웨더 전략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경제는 크게 4가지 사근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 성장과 물가에 따라서 그 축을 기반으로 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 구간마다 상승하는 자산은 각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투자하겠다라는 전략의 취지가 올웨더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경제 예측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되게 유명한 해지펀드들이나 아니면은 투자자들, 전문 투자들도 통계를 내보면 꾸준히 맞추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예측은 이제 맞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걸 계측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한 경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측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것이 이 전략의 취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에서 항상 예측하지 말라,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그렇다면 어떤 구간이 와도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관련된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참 올웨더 전략, 일단 이름부터 올 뭔가 전부 다 방어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연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러한 좀 급락 구간에서도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리스크 패리티 혹은 이제 올해 더 자산배분 전략은 일단 매매 타이밍을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그 급락과 최근과 같이 코로나 사태에서 급락하는 구간, 급등하는 구간에서 잘못된 타이밍으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을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웨더 전략을 활용한 이 투자 방법은 어떤 투자자에게 좀 적합할까요? 지금 보면 올웨더는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꼭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투자 전략은 1년 이상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투자 기간이 짧으면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잘 버티고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실 개별 종목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손실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우상행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투자할수록 이 전략을 사용한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할수록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욱더 좋은 그런 수익률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전략으로 좀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 키움증권에서도 저희 둘머리 투자자문의 분류의 올해도 웹과 랩과 올해도 ISA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전략을 토대로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만기 후 연금 계좌로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ISA 계좌를 활용해서 수년 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목표를 달성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전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투자에 대한 목표가 되게 확실한 분들은 올해도 전략을 활용한 분류 ISA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리오 올웨더랩. 이름이 불리오, 뭔가 자산을 불려줄 것 같은 이름.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언급된 ISA 계좌라고 나오는데 이 계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ISA 계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요. 장바구니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펀드, ELS 이제 보통 이런 게 금융 상품이잖아요. 이런 상품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형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인 1계좌만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기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시기에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블리오 올웨더, ISA라는 서비스는 어떤 사람에게 좀 좋을까요? 대부분의 키움증권 투자자분들이 한 번은 꼭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주로 이제 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고위험 투자자분들도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시려고 하는 그런 니지가 있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저위험 투자자분들은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혜택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3년 이상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검증된 투자 전략, 앞서 이제 앵커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세계적으로 검증된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동안 탁월하고 ETF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전략의 투명성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ISA 계좌, 이게 절세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계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가정이 있으신 부부라면은 명의를 이제 분산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ISA가 계좌별로 좀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넣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계좌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부별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시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제 혜택 이외에도 이 만기가 된 ISA 상품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또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지금은 아니고요. 2021년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직장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내년부터는 가입을 할 수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명의를 분산해라. 부부가 있다며 한도에 따라서 명의를 분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올웨더 전략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 전략이 좋긴 한데 아 나는 굳이 이 ISA 계좌를 가입하고 싶지 않다거나 혹은 이미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이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굳이 절세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키움 올웨더 레비를 블리오 올웨더 레비라는 별도의 상품으로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올웨더 전략이 다 구현이 돼 있고 자동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리오 올웨더 ISA 랩 서비스 관련해서 그럼 과연 이게 어디에 투자하길래?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 투자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ETF 상품에 분산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선진국 주식시장, 신흥국 주식시장, 선진국 회사체, 미국 채권, 미국 부동산, 금 굉장히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분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골고루 섞여 있네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분들이 개별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투자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어떤 굉장히 고위험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위험을 낮추는 투자 전략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오레더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오레더 랩이라는 이 전략을 통해서 가입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랩 상품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같이 스터디를 해보시면서 가입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실제로 개별 주식과 다른 어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을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분산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책을 봐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나는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ISA 그러니까 블리오 올레더 ISA 그리고 랩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꼼꼼하게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에 가입하기 앞서서는요. ISA 관련한 거래 유의사항 그리고 랩 어카운트 관련된 거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ISA 거래 유의사항 그리고 랩 어카운트 관련된 거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락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키운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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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